국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번 수업에 또 수업을 했는데 두번째 일하자 초청을 해주셔서 김일통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은 인생의 길입니다 저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 뭐 그런 과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성장해왔던 그런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 싶습니다만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갑니다만 우리가 다닐 땐 국민학교 였습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떨어진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했는데 아마 기억이 제일 남은 게 국민학교 때 공부 제일 못했던 걸로 그래가지고 아마 기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란한 시간에다 이만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이하 선생님들이 아마 인성교육에 대한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3만 불 4만 불으로 올라가는 이런 문턱에 서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북부 고등학교는 그만큼 조금 앞질러가는 교육의 그러한 첨단을 걷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이하 교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학교를 나오면서 축복하고 옷을 많이 입고 왔더니 아니 상당히 교실이 좋네요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책도 상에 놓고 땅바닥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나는 천당하고 지옥을 왔다간 그런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못다 했던 제가 그러면은 대학하고 대학에서 사회를 나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교를 어떻게 해서 나는 이러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기 전에 부탁드린 거는 잊지 않았겠죠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잠은 눈을 뜨고 자라 손은 골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오늘도 보너스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 단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 그 그 자라왔던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을 한 5분 정도 하고 그러고 효를 하면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이 커가는데 성장하는데 그러고 친구는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가서 고등학교 떨어져서 1년 재수하고 지방 대학을 나와서 그때 당시에 내가 대학을 나올 때는 선생님 아무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보고 어머님 선생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야야 쪼잔크로 선생님을 하면은 사내가 좀 쪼잔해진다 우리 경상도가 아닙니다 원색적인 발언을 교육 강간에 써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경상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선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도 제가 울산에서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원들이 고등학교 교원들이 한 11명 정도인데 교장이 7명입니다 뭐 거기에는 대충 초등학교 교장도 있고 중분도 고등학교 교장도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이에요 4명이 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다 3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안 때 학교 나와도 왜 이렇게 다 잘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거를 잘 했다 뭐냐 효부를 잘 모셨고 형제간에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효를 어떻게 해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고등학교 안 그렇습니까 대단히 바쁜데 효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장선생님이와 선생님들을 원망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잠이 오죠 그러면은 앞에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겨울 겁니다 아까도 봐보니까 눈을 감아라 박수를 쳐라 이런 강의가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을 1분 동안 감으세요 감아서 부모님에게 내가 잘한 게 뭔지 세 가지만 내가 정말로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 못했다 세 가지 지금부터 시작 자 자 여러분 됐습니다 눈을 뜨세요 안 맞게도 여러분들이 잘한 것 하면은 잘못한 거라만 사는 가지 좀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그죠 제가 지금 수업을 상당히 방향을 다르게 잡고 나갔는데 내 속에 5분 동안 하겠다 다른 얘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느냐 뭘 했고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선생님은 하지 말아 폐사 처음에는 대학으로 졸업을 하고 저는 해변가 출신입니다 고향이 3천폰데요 그러고 가면은 남일대 해수욕장 이라는 짜증나는 예쁜데 해수욕장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당시에 해수욕장이라는 게 어떻느냐 하면은 팬티까지 빌려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의장을 했죠 다이아 주부도 빌려주던 돈 받고 콜라도 500원 하는 거 천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런 단수도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래서 있는데 그때 내 친구가 한 친구가 와가지고 어이 시험 보면 시험 안 쳐보자 나 대학으로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멘태로 열심히 안 했어 뭐 뭔데 물어보니까 그때는 4급 의료입니다 지금 같은 7급 공무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것이라 그런 식으로 높여서 얘기하는데 야 니는 저기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자신이 없다 니만 내라 그러고 내가 탈의장하고 그 돈 버는데 재미가 쏠쏠한데 한 채 벌어가지고 1년 먹고 살거든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다가 쳐봐라 니는 어디다가 이제 지원을 해놔니까 나는 경북에다 했대요 왜? 그 모집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언제 마감으로 하느냐 내일 6시까지가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경량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쳐봐 그러고 이제 탈의장을 다른 친구에게 맡기고 시험이 45일 정도 기간이 넘습니다 다섯 과목인데 그래 이제 서진으로 책 사고 여기 도청 뒤에 그 이제 도청에 와가지고 원서를 올렸는데 내가 2062번이에요 아직도 그 번호를 안 잊어버리는데 가만히 받아와 보니까 두 명 모집을 하는데 2062번이다 62명이 나왔다 아 동지 안 된다 나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오수동 요주역 가면 개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거기 가서 밀이 떨어져도 오해 없이 내가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시험을 안 차보자 그래가지고 시험을 썼는데 그것도 지겹하였죠 그때는 먼저 친 사람이 나가고 자신 없는 친구들은 끝까지 시간을 지켜보는데 감독관이 세 사람 있는데 사람 만나보고 10분 정도 기다리라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런데 문제하고 답하고 가 원서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따라주고 된다 이거를 도무지 모르겠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감독관이 지금 소멸 시효가 소멸돼가지고 관계없겠죠 감독관이 가서 딱딱딱 집어주고 가자 가자 그래서 가나다 서나무 푸른 나오는데 그게 된거에요 그래서 아 나는 효를 행기 이런데서 들을봤어요 그때 초무처가 했는데 서울신문에 신문에 났는데 처음엔 내 번호가 2066원이 없어요 그러나 내 생일날이었는데 친구가 보고 니 번호 몇 번이고 2066인데 이만새끼야 요때 있네 하나 한잔 놓고 그래가지고 공문을 시작을 해서 37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보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내 개원들이 11명인데 다 사모한 이상이고 교상이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석유강으로 제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면 한급 더 줍니다 한급 더 주는데 그러면 의사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던게 아마 공부 조성학교를 당길 때 공부를 엄청 못했죠 그죠 대학교 당길 때도 그랬고 했는데 아 효를 잘했어 시험도 아 효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 신이 도와줬을 아니면 내 자신이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한다 공부를 잘한다고 그게 다 잘 된건 아닙니다 공부 잘한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교장돼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좁겜 잘한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좁겜이라고 해서 적게 좀 좀 잘한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하고 나머지 정말로 못한 친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에게 효라는건 뭐냐 여러분들이 효 잘하고 있더라구요 내가 전철을 타보면 내가 이 경로성에 앉을 자격을 가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그 비좁은데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도 경로성을 비워있더라 아 여러분들이 효를 우리가 음악부 강조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뭘 한다? 박수 이때 박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시간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단축단축단축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는 이 선생님이 생각할 저게 평생 친구다 평생 친구다 그러면은 공자 맹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답답할텐데 공자 기시편에 보면은 사귀어야 될 친구와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 하느냐 뭐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걸 잠시 봐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논어라는게 공자 선생님 제자들이 써놓은 글을 논어라 합니다 그런데 천 아 한 삼천명 정도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중에 수제자가 70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논노를 읽어보셨으면은 거기에 보면 하귀편도 나오고 위전편도 나오고 뭐 게시편도 나오고 편이 한 20편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한 삼천명 정도 가르쳐도 한 70명 정도밖에 수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한 40명도 채 안 되는데 이 중에 내 말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별로 중요하다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친구다 그러면 사귀어야 될 친구는 익자 사모하고 손자 사모라고 그럽니다 익자 사모는 새겨서 좋은 친구 셋 손자 사모는 새기지 말아야 될 친구 셋 셋 종류죠 그래서 우직 우량 우당 인데 요거는 세비야 될 친구입니다 그럼 우직이란 뭐냐 정직한 정직한 친구 그리고 우량이 뭐냐 하면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친구 우당은 이 뭐냐 하면 박합다식한 친구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다식은 있지만 박합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학년 3학년 친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박합에 속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식은 있다 같은 반 같은 학년인데도 다식은 있다 왜 물어보면 다식이 네 그래서 다식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이 뭔데 하면 제2도시다 그러면 한 가지 1단계 답을 해주는 다식이 아닙니다 인구가 350만 정도 된다 해양도시다 한 상단논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다식이 하더라 같은 학년에 같이 배웠는데도 그렇는데 진짜 새기지 말아야 될 친구 셋은 우편백 우선유 우편령이다 해가지고 짝개를 부리는 친구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친구 그리고 말이 많은 친구 말이 많은 친구 쓰잘데 없는 말을 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사귀고 말아 그러는데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만 네 알겠습니다 한 2분만 꺼내줘 꺼내줘 저번에도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적겠습니다 적는데 아 효를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효가 된다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대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아 내가 효를 해야 되구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다 그건 유치원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반성한 듯해서 오늘 공부가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말로 마음을 정말로 심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말로 안해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다 못한 얘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한국의 성장 봉사 박수 하여 실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교 학습자료는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를 보냐면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효지도 선생님 이혁경 진유순입니다. 사랑 초등학교 오니까 사랑이 가득 차 가지고 여러분의 눈방울이 초롱초롱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우스쇼를 잘 실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 학교에 사랑이 가득해서 이 사랑을 우리 이혁경 선생님이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을 하나 가져오고요. 네 여기서 사랑을 또 하나 가져옵니다. 네 사랑을 똘똘 네 사랑과 사랑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사랑을 합쳐서 달님에게 어떤 사랑이 될지 여러분들 각자 한번 빌어보세요. 어떤 사랑이 나올지 자 어떤 사랑이 나올까요 여러분? 와 아주 큰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효과는 6학년이면 여러분은 조금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마음에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은 여기 사랑 초등학교니까 사랑의 마음이 아주 가득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씨앗으로 간직을 이 사람의 마음으로 효는 저절로 실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효거든요. 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여러분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게 부모님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바로 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하다가 컨디션이 억수로 안 되었습니다. 그 옛부터 효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라고 했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즉 효는 백행지원이라고 하였고 태배 유황 선생님은 효는 모든 것의 원리다고 하였습니다. 즉 백행지원이라 율고위 선생님은 효는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 즉 백행지원이라고 하였듯이 효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효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효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모님을 공격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께 효도한 우리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네. 저기 아산현충산 이수신 박물관에 가보시면 백제정문에 장식된 이수신 어머니와 헤어지는 모습을 헤어지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수신 장군님은 정쟁 중에도 매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물 중에 오래 사는 거북이 모양을 붙어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정쟁에서 성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만원짜리 세종대왕님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원짜리 집회의 세종대왕님도 행제 중에서 가장 부모님을 많이 생각한 효자였기에 임금님도 될 수 있었고 백성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다하는 마음으로 삼강행실도 라는 그림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효를 하도록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때 가장 중요한데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할머니의 정례를 치르고 돌아와서 그 효행이 뒷받침이 되어서 대통령의 당선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다 좀 컸습니다. 영어색 때 아버님이 아버지 교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생활 정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이 깜깜해요. 큰오빠는 군에 가 있었고 언니는 이제 또 생활 정신에 진단하고 타지에 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제 어머님이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조금이라도 시실하고 제가 그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그래서 정말 친구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갔다 오면 청소하고 밥하고 저는 부모님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선생님이 아셨는지 지금은 조례시간이 여러분들 방송으로 하죠. 그때 선생님은 운동당에서 조례를 했어요. 전체 학생이 다 모여서 근데 어느 날 조례를 하는데 선생님 그 교자에서 효녀상 진요순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친구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근데 효녀상 진요순 하고 두고 이랬는데 누욱 완전 놀라가지고 일단은 쫓아나가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아주 사회스럽게 지내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가수 비 알죠. 비가 월드스타로 성공한 것도 평소에 늘 어머니에 대한 표 정신으로 나의 원동력은 어머니다. 하고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효를 실천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효를 이역경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설명 잘해주신 우리 진유승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금 시간이 점심 먹고 상당히 지루할 시간인데 여러분들 졸음을 쫓고 머리가 맑아지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주묵을 쥐고 오른쪽 가슴에 대 봅니다. 자. 왼손을 펴서 오른손을 두드리면서 왼손을 아래으로 비립니다. 10초 동안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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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섯 이런 식으로 10초 동안 하면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마술 한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겸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안으로 잘라서 다시 연결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을 접었죠?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 끈을 가위로 선생님이 잘라주세요. 네 잘랐습니다. 다른 부분을 이렇게 다시 묶었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뺏겨주세요. 예예예 잘 묶어졌지요? 예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은 아주 눈방울도 초롱초롱하고 장례가 천망되고 이 날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힘찬 보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라합니다. 나는 잘생겼다. 잘생겼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하자. 박수. 효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금까지 진유성 선생님이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교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집에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선생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라는 것은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행동만 하면서도 마음속에 교 정신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부모님과 모든 행제분들에게 선생님에게 그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갚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부터 자고 일어나는 자기방 정리를 하고 부모님을 찾아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계시고 어머니는 안 계시면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꽤 있으면 동생을 돌보고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또 다녀와서는 어디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억지를 부르거나 투쟁을 쓰고 어거지로 맛있는 거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효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 중에는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국무총비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나옵니다. 또 여자친구는 미스코리아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상대자, 결론 상대자의 짝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제 소환 친한 친구 10명은 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여러 가지 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효는 부모와 형제와 이웃 간에 어른들 간에 인사 잘하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키가 부모님보다 많이 컸습니다. 부모님이 높은 데 물건을 못 올리면 여러분들 올려주고 무거운 물건을 못 들면 들어주고 단단한 이런 것이 바로 효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제창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효 한 가지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 은혜에 오답하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짜를 맞추었는지 아주 보기스럽게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잘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